아유 세상에 세배받았으니 세뱃돈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색 두더지니 만원 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데자뷰 느껴본 적 있어 데자뷰 데자뷰 디펙트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이게 캐릭이냐 진짜 답이 없다 아 음 그럴 수도 있지 세공지 말하더니 좋은 일이 생겼구만 도라이겐 도라이겐 습 음 엘리트 갈방한데 갈방한데 안갈래 헵 애벌레들이 돈이 많네 꼼벌레 설라잉 왜 방해하냐 아유 디짐 이걸 또 방해하네 아유 목표물이 왜이러냐 숨이 턱 막히나 숨이 턱 막히나 킨 잠시 잠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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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돈... 와... 킹즈의 간력이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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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도둑놈들 저거 따로 도둑을 할 생각부터 하고있네 어차피 탐품 뺏기는거면 상관없긴해 뺏겨난것들 저거 어차피 달력이잡아주지 않아 저거 어차피 탐품 뺏겨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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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이 터지자마자 달력가시물이라고 도내할 준비중이었는데 삼소나 미안하다 사벽의 손은 저희와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 달력킬 빡 탄력으로 찍어버림 인지편향 핵박 대리 밧데리도 대리인가요 달력가슘을 달력가슘을 절로 가야되네 빙빙 이거 7턴까지 버텨야되나 그냥 달력 캐리오 이번 턴만 버티면 되는 뱀뱀뱀 꽝 킹제 달력 황제 달력 황제 달력 뱀뱀뱀 뱀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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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하지 않았을까 아 근데 축전기는 필요없겠다 조각보험 아니면 일제사격 아니면 빙하 조각복제 할거면 근데 인지편향 인지편향 필요없는데 캘리퍼스나 떠야 일부가 있겠구만 뱀뱀 뱀뱀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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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가풀이 안 썼네 킬 최아 꼭 거지같은 카드만 나오네 배런똥 카드들로는 등관할 수가 없는 데스 그러면 지금 뭐 나와야 되지 냉정함 유성타격 캘리퍼스 캘리퍼스 캘리만 떠도 알만하지 않을까 융합이다 그걸 하자 융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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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편향을 써야 하는 이유 이중시원 일정사격 다 안떻는 이중시원 일정사격 이중시원 일정사격 이중시원 일정사격 자기력 쓸까 이중시원 일정사격 이중시원 일정사격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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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고? 이게 이중시절이 안 뜨네. 다스매 잡은 건데. 이게... 뭔들어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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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황제 달력 312딜 팩트 수은 모래시계였으면 딜을 더 많이 했음 디 팩트 수은 모래시계였으면 딜을 더 많이 했음 수은 모래시계였으면 딜을 더 많이 했음 수은 모래시계였으면 딜을 더 많이 했음 아이 양초 죽어있네 연탄은 정전기 방전이 막아줄거야 연탄은 정전기 방식으로 패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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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류 타격을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홀로로 전타가 좋고 냉정함 쓰고 터보 전타하면 되나? 홀로 전타가 좋고 냉정함... 강호도가 안되는데... 어디선가 서순으로 일체력당비해서 이뿔 난거 아닙니다. 고동을 막을 수가 없는데... 고동을 막을 수가 없는데... 빙하가 좋으면 막을 수 있나? 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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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그램으로 전타가 좋고 냉정함 쓴 다음에... 터보 전타하면 안되나? 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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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